앞선 등 뒤에 숨으면 감지되지 않아 우선 456명이 겉옷을 모두 겹친다 그 후 키가 큰 3명을 선정해 겹친 겉옷 뭉치를 입고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2명의 앞까지 걸어간다 2명의 앞에 도착하면 3명 중 1명이 겉옷 하나를 들고 2명 위에 올라가 2명의 시야를 가린다 그리고 나머지 453명이 안전하게 통과한다 진검다리 건너기는 기본적인 신체 능력이 되면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다 유리를 받치고 있는 이 받침대를 밟으며 가면 유리가 강화유리던 그냥 유리던 상관없이 통과할 수 있다 유리타가